난 내 물리칠 거야 뉴스 속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온 산타크로스가 고블린에게 납치됐습니다 만약 산타크로스를 구하지 못한다면 올 크리스마스 전세계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스 속보를 마칩니다 스파이더보이 화이팅! 스파이더보이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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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